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쉐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총 4편의 영상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쉐어하우스 시설과 생활에 관련된 거주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널 항목은 당연히 쉐어하우스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최근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면 같이 사는 분들 뿐만 아니라 윗집 아랫집 전체 아파트 세대에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아예 애초에 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쉐어하우스 내에서는 금연을 하셔야 된다고 꼭 규정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규정은 공룡 공간의 청소, 거실이나 주방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 이런 것들은 입주자 전원이 당번제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이렇게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간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은 입주자 전원에 합의하에 만들 수 있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나 가족이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전에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은 늦어도 저녁 11시, 23시 이전까지는 귀가를 하셔야 된다고 규정을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숙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식사는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종 식사에 필요한 주방용품이나 냉장고, 그릇이나 집기, 밥솥이나 토스터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써 놓으세요. 다섯 번째로 지원되는 공룡 생활 물품은 종량제, 봉투, 주방세제, 세탁기용 세제, 화장지, 비누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소모가 되었을 때는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세요. 여섯 번째로 입주시에 짐을 붙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을 미리 보낼 경우에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같이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택배를 발송하셨다면 미리 와서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된다고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 관리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n분의 1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3명 이하로 적을 때는 혼자 아파트 관리비를 다 내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자의 부담이 큼으로 관리자가 1명분을 함께 부담한다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체 관리비에서 1분의 1은 그 입주자가, 나머지 1분의 1은 관리자가 되고요. 2명이 입주를 했을 때는 3분의 1 입주자, 3분의 1 입주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관리자가 내는 형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명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관리자를 제외하고 n분의 1을 하신다고 적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관리비는 다음 달에 월세를 입금을 할 때 관리자의 계좌로 함께 이체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는 이 우편함에 넣어 주시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누구든지 발견 즉시 사진 촬영을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만약에 사진 촬영이 늦어서 늦게 고지를 하면 당연히 납기 후에 연체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연체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미리 기재를 해 두시면 빨리빨리 관리비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관리비를 일일이 계산을 해서 알려주면 더 편하겠죠. 다음 여덟 번째로 도시가스 검침일이 있을 거예요. 그 도시가스 검침일이 언제인지 알아내서 매월 며칠이라고 기재를 해 두시고요. 검침 숫자는 현관 앞에 정확히 기재를 바란다고 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이 공용 공간 거실이나 주방 발코니 같은 공용 공간은 함께 사용을 하시고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물품은 절대 사용을 금한다고 적어 주세요. 열 번째로 관리자가 방문을 할 때가 있는데 집에 물이 샌다던가 누가 굉장히 아프다던가 이런 응급상황 발생실을 제외하고서는 적어도 하루 전에 입주민 전원한테 문자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방문을 하겠다고 적어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아무 때나 막 문 따고 들어가면 거기 사시는 분들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가 않겠죠. 열 한 번째로 이 통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입주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기재를 해 두세요. 열 두 번째로 건의사항이나 필요 물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상에 건의사항에 기재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응급상황은 전화를 이용해서 알려달라고 기재를 해 두십시오. 열 세 번째로 다른 입주자한테 불편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이 거주 규정을 두 번 이상 불이행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의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살고 있는 이 하우스 메이트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퇴실 조치가 즉시 가능하다 이런 규정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열 네 번째로 계약 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요. 만료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이나 퇴실 여부를 통보 바란다고 미리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셰어하우스의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셰어하우스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셰어하우스 전체에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기본 생활 필수품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제가 구비해둔 이런 물품들이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 중에 입주자의 실수로 인해서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로 퇴실을 하실 때 시설물의 파손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이 문단속은 철저히 해주시고 외박을 하시게 되면 다른 입주자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 기재를 하세요. 그리고 문단속 미비로 인해서 물품 도난이 발생했다면 입주자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주세요. 여섯 번째로 같은 셰어하우스 내에서 3인실에서 2인실이나 1인실로 방 이동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공실이라면 가능하다고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외에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거주 규정은 셰어하우스 가족들의 상호협의에 맡기고 있다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대한 거주 규정을 모두 숙지를 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고 서명 받으시고 날짜까지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셰어하우스 시설과 생활 관련해서 이 거주 규정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제가 왜 셰어하우스 운영을 접고 부동산 투자에 더 올린을 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주의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